네 안녕하세요 인성아입니다. 날씨도 덥고 그래서 오늘은 용인에 있는 3인 낚시터에 놀았습니다. 동생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황제낚시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한번 열심히 해서 최하 50수 이상 잡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날씨가 더워가지고 오늘 황제낚시하러 왔습니다. 또 같은 행운이신 대현준님께서 이렇게 음료수랑 이런 걸 또 사들고 오셨네요. 먼 길을 마다앉고 이렇게 또 찾아오신 대준현님한테 감사드리고 지금 제자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철수하네요. 이제 비오는데 배손님들 비만 빠지 마시고 천사님께서 이렇게 다시 형으로 돌아오신을 음료수랑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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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열차 안 닫았어? 형? 응 그냥 더럽고 해 그거 체류가 터져 괜히 저기 뭐야? 체류가 터지면 좀 더 다시 열차 좀 더 잠시 좀 더 잠시 좀 더 잠시 좀 더 고맙습니다 점심 더 아우씨 뭐야 품마트다 거울 땐 마트 내가 부탁해 부탁드립니다. 어? 뭐야? 뭔데? 뭐야? 이 길이 왜 이래? 이 길이 쭉 안 올리고 어? 왜요? 터졌어. 제대로 올려서 깎는게 왜 타지? 아이고. 어? 크네요. 그죠? 이렇게 앞에 비싸 봐. 잠깐만. 잠깐만. 됐어. 그대로 잠깐만. 숫자 돼. 한 마리 나왔습니다. 한 아홉 지급 되겠네요. 네. 이렇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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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이뻤다 속상해 어우 바라는데 잘 한번 또 쳐줄게 잘 차지는데 어떻게 내 자리에 밥을 더 많이 찍었는데 형 내 자리에 고이가 안나오지? 네 한마리 더 나왔습니다 저 대신에 뭐지 같은 밴드에 있는 배주년 동생이 와서 지금 내 대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애도 고이가 나와주네요 음 아홉 지급 되겠습니다 아홉 지급 운동 도대체 2 2 2 3 3 4 4 5 4 5 이렇게 크냐 오이 오이 멀쩡 되겠는데 저거 마지막 불 있잖아요 이거 멈춰있는 먹방은 아니야 아니야 먹어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왔어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우 뭐야 아우 올렸는데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제 도드라야 돼 빠져 빠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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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들 언제 날라온거야? 3인낚시터에서 하룻밤 재미있게 놀라갑니다. 또 다른 물가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